여러분 재밌어요? 네! 아니 근데 저 방금 넘어졌어요 봤어요? 아니 미꾸른 게 아니라 제가 제 키를 조금 큐나 생각했어요 아니 별거 아니라 그냥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맞아요 잘했어요 여러분 혹시 춥지는 않아요? 네! 근데 날씨 많이 시원해졌죠? 네! 네! 아직 시원해요? 네! 어? 안 됐지? 네! 시원해! 네! 여러분 아직 시원해요? 아니요! 아 정말 더 뜨겁게 놀아야겠네 안되겠어요 진짜 정말 안되겠네요 그럼 두고 갈까요? 뭐야 모든 사람 다 뜨거워질 수 있는 곡 그러면은 저희가 아직 한 곡밖에 안 남았거든요 우리가 너무 아쉬우니까 우리 아카펠라라도 여기 지금 언제나 언제나 어떻게 보내드릴까? 뭐 없나? 뭐 없나? 뭘 듣고 싶어요? 뭘 듣고 싶어요? 왜 Through my mother ever ever stop me 내가 그 어떤 짓을 버렸다 And you my mother ever ever stop me 말리지마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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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GO! 와 진짜 아니 다음번에 명지대학교 열때는 꼭 말리지만 들고 와요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남은 곡은 바로 나와요 짠파입니다 아 진짜 통보이가 사실 이렇게 오래오래 사랑을 받을지 몰랐는데 여러분 아직도 톰보이 듣고 계신가요? 진짜요? 근데 여러분 저희가 톰보이도 좋은데 다음 노래는 더 좋거든요 저희가 10월 17일에 월요일에 저희가 룰드로 건너갑니다 여러분 저기 여기 삼시영에 서 계신 여러분들도 다 들으셨나요? 10월 17일 월요일 네오 네 여러분 저희가 정말 톰보이 보다 더 멋있는 곡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마지막 곡 가기 전에 이번엔 미연언니가 연습을 한번 해드릴거에요 진짜요? 저희 연습 한번 딱 하고 톰보이 바로 가는거에요 알겠죠? 네 천천히 진짜 천천히 하자 1,2,3,4 Yeah, party, party, party 아 너무 작아 너무 작아 너무 작아 너무 작아 뭐야 뭐야 너무 작아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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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신 삼신 소리 진대로 안 찌르십니까 여러분 다시 해보겠습니다 5,6,7,8 Yeah, party, party, party Coming Nitro So today We'll be going out of out of